국어쇼 백반토론 지혜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메르스 확산에 우려가 많습니다 더욱더 치밀한 방역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초동 대처가 너무나 미흡했던 게 아니냐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식의 부분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이렇게 따져봐서 미흡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잘 대처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판단이랑 안일한 태도 그래서 사태를 이 지경으로 키우게 된 그런 실책은 인정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사과도 하셨으니까 복지부동 장관이 사과를 복지부동 장관이요 복지부동 하는 거는 땅에 배를 대고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일 제대로 안 하고 엎드려 움직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인데 동자 뺄게요 뺀다? 네 동자를 집어넣어도 어울리긴 합니다 복지부 동 장관 지금은 어떤 그런 과실을 가리고 잘잘못을 가릴 때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어떤 그런 방역체계를 재점검해서 뭔가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안 좋은 얘기 안 나오게 어떤 그런 좀 더 그런 게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담 확산을 막아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좋은 얘기 확산되지 않도록 병은요 병은? 그게 병인 거죠 안 좋은 얘기가 좋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안감보다는 많은 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무턱대고 안심해라 안심해라 하다 이래 된 거잖아요 지금 전 앞으로를 얘기한 거잖아요 앞으로 안심할 수 있게 하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길 바라고 아무튼 지금은 일단 안에 들어가셔서 5천 나누실 시간이기 때문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벌써 시간이 식사하시죠 메뉴는 뭘로 하셨습니까? 안심이요 안심? 등심 말고 안심으로? 네 안심하겠습니다 아 그걸로 하셨습니까? 네 안심할게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안심하세요 안심? 그래도 될까요? 일단 안심부터 시켜놓고 생각해보죠 안심부터 시켜놓고? 네 그러니까 안심부터 시켜놓고 뒤에 가서 늑장 대처하는 거는 이건 참 그야말로 전문의 특구가 아니냐 참 읍소 보이면서 그야말로 참 부실해 보이는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확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언니야 이거는 여기 안심 2인분이요 예 안심을 일단 시켜놓으셨구나 네 안심 시켜놨어요 나중에 이제 별로면 안심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래도 나중에 일은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이제 얼른 들어가시죠 들어가세요 이쪽으로 아 일단 안심을 시켜놓으셨는데 왜 안 오십니까? 가고 있잖아요 자 이제 VIP실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지혜진님이 자리해주고 계신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의 이기관리 대처능력에 대해서 여러 방면이 좀 삐걱대고 이러지 않느냐 그런 부분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위기관리 대처능력의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자면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잘해야 된다? 예 뭐를? 다요 아 다? 예 다 잘해야 된다? 그렇죠 물론 다 잘해야 되는데 아 뭐가 아픈데 어떤 면이 좀 취약하다 하는 걸 분명히 그런 게 나왔으니까 그런 면도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그 뭐 취약한 부분은 취약하지 않게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보완을 해서 이렇게 막 좋게 좋게 잘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이 좀 취약한 것 같습니까? 그 제대로 잘 안 돌아간 부분이죠 그걸 예를 들면 그 취약한 부분 그 부분이 어떤 부분? 그 제대로 안 돌아간 부분? 그 제대로 안 돌아간 거 어떤 거? 아 어떤 거? 그렇죠 어떤 거 그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 예예 미안합니다 어떤 거냐 그게 이제 그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제대로 잘 돌아가는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그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한참 있다 알겠다 그러시네요 이해가 확 갑니다 뻑뻑뻑 지칩니다 그러면은 취약한 부분 말고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 소통 도덕성 민주적 가치 세상에 권위주의 통상 어머나 알겠습니다 유쾌한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앞으로 역점을 두고 펼쳐나가실 국정운영의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그거는 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진짜 진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일단 적폐를 청산하고 부정부패의 척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죠 부정부패를 어떻게 척결해 나갈 생각이신지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막 그 안 좋게 해왔던 거를 어떤 그런 뭔가 이제 좋게 그런 식으로 잘 되는 방향에서 이 과거에 그런 뭔가 어떤 이렇게 막 그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를 없애가지고 이렇게 짠 하고 긍정적이고 정의롭게 만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먹지도 않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걸 또 저희 이 시간에도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분 그 적임자도 그 찾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한테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 근데 잠깐 그 적임자라는 분이 그 적임자라는 분이 의혹이 지금 많아가지고 오히려 또 완전 부적격자가 아니냐 뭐 이래 결과 이러진 않겠죠? 그렇죠 그 뭐 설사 의혹이 많다 해도 그것도 다 팔자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머리를 못 깎아도 남의 부정부패는 제대로 척결해 줄 수 있을 테니까 그죠 그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그런 부탁은 안 받고 싶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에피타이저가 일단 나왔는데 나왔어요 네 맞춤 보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같이 주방에 가서 이거를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내다고 합니다 거북권 행사합니다 네? 뭘 같이 만들어 그거 딱 봐도 맛없어 보이네요 제가 아까 주문한 그 메뉴 그대로 제 입맛에 맞게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북권 행사 그래 이거는 일단 같이 만든 거니까 성의를 봐서라도 안 먹어요 다시 해오세요 백반토론 마칩니다 다시 해오라 했대요 예